지금 연속으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애 어제 그저께 오늘 3일 연속 컨디션 좋은 것 같애 정크랫 제니아따 두 개만 하면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나머지를 하면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그 두 개만 하면 거의 여러분 저 오더 못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크랫 오더를 또 정면 싸우다 어이구 수면침 맞았어 오른쪽에 트레이서 어이 뭐야 터졌어 상대 팔아있어서 이거 화력 약간 약간 어 제가 오케이 오케이 타라 지금 거점 쪽에 떴어요 거점 정면 거점 가운데 아 거점 그 문 앞에 타라 굉장히 힐 안들어가야지 바로 괴롭혀져요 뒤에 원숭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뭐야 반사시킨 것 같은데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어킹 빠졌고 아아 아아 아их 상여저 뗏기 여기 거점 주전 75 eines탑에 팔아 II 트레이다운 75 eines탑 쪽에 팔아 앗..发 어, 엄마 딸 조합 다리한 달빈 다리한 달빈 아 나 죽었어 어 필 필 필 필 어머니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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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킷 75 힐킷인데 루시우 루시우 빠졌어요 민스턴 아 근데 우리 맥솔이야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하다가 딜 부족하면 제가 정클 해설을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리야 원숭이 또 죽어버렸구요 어 맥클린 혼자인데 가만히 가만히 힐 안차 힐 들어가요 이제 상대 트랙 빼고 리퍼 나왔어요 상대 리퍼 팔아 상대 자리야 공차는거 조심 팔아 위에 떴구요 어 리퍼한테 뻥 들어갔어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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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러 도착, 루제이니 들어와서 일 좀 나한테 에? 아 이거 누구한테죠 이거? 뽕이요? 아 솔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져 좀 있으면 곧 궁참이 아 겐지 나왔네? 겐지 겐지 리퍼 겐지 리퍼 팔아 뺐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정크래 바꿀게요 이거 죽으면 저 조합이면 정크래쉬 날뛰지 찼어요? 중력 찼어요 찼어요? 솔져 솔져 드릴게요 예 목표 찾을 준비 됐습니다 아나 죽었고요 상대 힐러들 탔다 저 물렸어요 인턴한테 나 지금 힐 힐 틀었어 미스터 밀었어 한번 미스터 딸피 음 좋았고요 쟤네 겐지 살아있거든요 여기 겐지 정문 우리 저쪽 자리안님 쪽에 겐지 겐지 피셨어요 안았다 상대 안았다 정면으로 사이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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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어요 자리야 다운 겐지 따지 겐지 따운 스트레스 정면 나이스 나이스 나만 사려면 되겠다 흠 저요? 예 예 음 예 맞습니다 예 뭐 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 또 이거 어 정클레 카운터 안 날 거 하시니까 어 정클레 뽑아가지고 겐지 리퍼 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클레 시 뽕 받으면 한방에 180이거든요 평타 평타 시프트면 360이에요 평타 시프트면 탱커 걸레짝댑니다 그냥 가보도록 하죠 뭐야 뭐야 상대 왼쪽으로 들어온 우리 아나에 뒤에 트레 메 있어요 뒤에 트레 애들 정면 트레 혼자 뒤에 트레 다운 트레 다운 메이 반픽 메이 거점 메이 시브쳐 빠졌고 나 한번 밀어낼게요 그냥 나아가 메이 반피 강병을 쳤어요 미치는 망병 없고 맥크리 맥크리 아 나 헤드 터졌어 아이고 메이 벌써 궁쳤어? 상대 3딜이네요 3딜 원탱 3딜 원탱 3딜 자리야 원탱 타이어 찼어요 일로 오시면 살려드릴게 일로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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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님 길증톱 오케 트레 다운 폭탄소다 그랩 실패 아 메이 메이 벽 빠졌어 메이 그거 자기 시프트 빠졌어요 거점 밟고 테라스에 메이 폭탄소다 상대 피트 뒤쪽 뒤쪽 테레 있어요 우리는 정면봐 줘야 돼 사리아 잡아요 정신없게 돌아다니냐 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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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 이속 드릴게 나이스 나이스 그래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3딜 조합 조금 짜증나긴 한데 유지력이 딸린다 얘들 메이 메이가 있긴 한데 역시 메이가 세미텍이긴 한데 메이 오른쪽 돌아오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테라스에 서서 예 메이 메이 테라스 메이 우측 우측 메이 정면 정면 다시 메이 궁 멀리 던졌어요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뭐이 뭐야 메이 메이 걱정 중두막무 빠지고 메이 반피 켄지 다운 컷 걱정 걱정 먹어요 메이만 잡아요 안녕 메이 다운 메이 다운 윈 아나 수메째 빠졌고 fordi 저한테 힐 받았어요 탱기됐어요 윤곽 how 소금님 고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명 скор이 왼쪽 백커니 성강 빠졌고 백커니 혼자 왼쪽 메이 벽 정면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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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84% 이거 입고 막죠 겐지 반사 빠졌고 자리아 궁 조심하시고 일단 상대 안았다 메이 다운 루시우 거점 루시우하고 겐지 거점 겐지 나이스 아 파라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조합 시작점은 그대로네요 상대 상대 아까 파라 썼었으니까 이미 파라 나올 것 같네요 네 분명 쓸 거예요 그리고 낙사가 볼 거예요 네 그러면 보다가 쏠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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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 내 왼쪽 다리로 돌아간다 파라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아 파라 있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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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라 없다 파라 없다 맥크리 겐지 맥겐 라인 자리야 너무 너무 평범한데 사라기가 안 보여요 사라야 그래 사라야 그래 사라야 살게 사라야 살게 사라야 살게 이러면 정크래 잔 날뛰지 라인 열판 차 빠졌고 겐디 253팩 맥크릿 다운 내가 자리 좋거든요 라인 혼자 있어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렌즈 만사 빠졌고 라이트 아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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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하얀 방 쪽으로 노리는 것 같은데 정면 하얀 방 쪽으로 맥크릿 하얀 방 맥크릿 맥크릿 궁 맥크릿 다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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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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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다운 라이트 아이피 라이트 아이피 라이트 아이피 궁극기 사용해서 남은 애들 딸 수 있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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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학면접 망하고 있어요 뭐지? 루시오가 어떻게 받은거지? 어 힐 힐 힐 힐 힐 힐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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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래치니한테 하시는 일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힐 하하하하